불교를 알기 위한 기초 지식, 불교 경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붓다, 곧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상 실제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인도 사람으로 생물련은 기원전 566년부터 486년이라는 설, 기원전 463년에서 383년이라는 설 등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붓다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붓다가 세상을 떠난 뒤 제자들이 모여서 붓다가 한 말을 하나하나 생각해내면서 정리한 것이 소위경입니다. 하지만 종이에 옮겨 적은 것은 아니고 암송용 텍스트가 정비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에서 제자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이 시절의 경은 원시불교 경전이라 불립니다.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종이에 옮겨 쓰여진 뒤의 텍스트입니다. 기원전에서 기원으로 바뀔 무렵 그때까지 구전으로 전해져오던 경이 종이로 옮겨졌습니다. 원시불교 경전은 붓다가 그때마다 설한 말씀이 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모여진 것입니다. 거기에 신화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붓다는 선생님으로 등장해 제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는 붓다가 가르치고자 하는 열의로 가득 차 있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붓다 열반 후 약 100년 뒤부터 200년이 지날 무렵 불교교단은 크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두 교단 속에서도 작은 분열이 거듭됐습니다. 이런 성장의 역사 속에서 훗날 대승불교라고 불리는 불교가 태어났습니다. 대승은 커다란 탈거리 소승은 작은 탈거리라는 뜻입니다. 소승이 스스로 자신을 작은 탈거리라고 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대승이라는 신흥그룹이 전통적인 불교교단에 대해 당신들은 소승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면서 한 말입니다. 전통적인 불교교단은 붓다가 세상을 떠난 뒤 승원에서 수행이나 경전연구 등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경전의 한자 한자를 붙잡고 해석에 골모라는 종교가라기보다는 학자가 돼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너희만 깨닫고자 하지 않느냐? 붓다가 그런 걸 바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붓다의 정신을 바로 이은 것은 우리다라고 대승 쪽에서는 말했습니다. 대승교단에서는 자신들의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경전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불교교단은 자신들이 원시불교 경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야말로 정통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반야경은 그런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경우로 대승불교의 바탕이 됩니다. 반야경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원전후 100년 사이에 8,000송 반야경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10만송 반야경, 2만 5,000송 반야경 같은 방대한 경을 비롯하여 금강반야경, 반야심경 등 모두 합치면 40가지를 헤아리는 반야경이 지어졌습니다. 반야심경이 만들어진 것은 기원후 300년부터 50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반야경의 한문 번역은 이른 것은 기원후 300년 무렵부터 시작되어 그 뒤로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당나라 현장 스님이 기원후 663년 600권에 달하는 경전을 정리해서 번역한 대반야바라밀다경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반야경 그룹의 집대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접하는 반야심경도 현장 스님의 번역입니다. 대승과 소승에 관해 한마디 덧붙이면 지금 말한 것처럼 대승불교 경전 자체가 소승과의 차별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야경 그룹은 대승과 소승을 잇는 다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경전입니다. 반야심경은 그런 뜻에서도 귀중한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반야심경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관세음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수행할 때 조겨놓은 계공 인간은 다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다섯 요소는 모두 실체가 없음을 확실히 알고 도일체고액 일체의 괴로움을 극복했다. 사리자 사리자여 잘 들어보라. 색부리공 모양 있는 겉몸을 포함한 모든 물질적 현상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부리색 공한 것은 모양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색즉시공 모양 있는 것은 공하고 공즉시색 공은 모양 있는 것을 만들고 있다. 수상행식 수감각작용 상 표상작용 행표상에 따라 생기는 의사작용 식 인식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음의 활동도 역부여시 또한 모양 있는 것처럼 실체가 아니다. 사리자 사리자여 잘 들어보라. 시재법 공상 이와 같이 모든 것은 공한 성질을 피할 수 없으므로 불생불멸 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고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없는가 하면 깨끗한 것도 없고 푸중불감 늘어나는 것도 없는가 하면 줄어드는 것도 없다. 시고공중무색 이처럼 공의 세계에서는 모양 있는 것도 없는가 하면 무수상행식 감각 지각 표상 의사 인식작용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마음도 없다. 무한 입이 설신해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촉감을 느끼는 곳도 의생각이 일어나는 곳 등도 없고 무색성향미 촉법 색이나 모양이나 소리나 향이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인식 대상 등도 없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눈과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세계도 없고 생각하는 주체와 생각되어지는 객체로 이루어지는 세계도 없고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없어지는 것도 없고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하는 일 또한 없다. 무고진멸도 부타가 가르쳐준 괴로움에 관한 네 가지 진리 괴로움이 있음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음 괴로움을 없앨 수 있음 괴로움을 없애는 데는 길이 있음도 없고 무지영무득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혜도 없고 또한 깨닫는다는 것도 없다. 이무소 듣고 얻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보리살타 보살은 의반야 바라밀다고 반야 바라밀다에 따라 신무가해 마음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다. 무가해고 무유공포 마음에 사로잡힘이 없으므로 공포도 없다. 원리일체 모든 몽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구경열반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삼세제불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모든 부처가 의반야 바라밀다고 이 반야 바라밀다에 따라 드간우 따라 삼막삼보리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셨다. 고지 반야 바라밀다. 그러므로 다음 것을 알아야 한다. 반야 바라밀다는 시대신주 커다란 진언이고 시대명주 밝은 진언이고 시무상주 위없는 진언이고 시무등등주 견줄 것이 없는 진언이다. 능제일 최고 능이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는 진실불어 진실하고 허위가 아닌 경이다. 고설반야바라밀다주 이제 반야바라밀다 진언을 설하노라. 즉설주할 진언은 다음과 같다. 아재 아재 가고가서 바라 아재 저 언덕에 이른 자여 바라승 아재 깨달음이여 모지사바 경사로세